최근 치러진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통해 지역에서 183명의 조합장이 새로 선출됐습니다. 10선 도전에 나선 현직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새내기 조합장부터 지역 유일의 여성 조합장 그리고 한 표 차의 승리까지 이목을 끈 조합장들을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역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을 이끌 조합장 183명이 새로 선출됐습니다. 대전 원예농협에서는 이윤천 후보가 10선에 도전하는 현직 조합장을 74.4% 큰 득표율로 꺾어 화제를 모았습니다. 충청권에서는 여성 후보 6명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3선에 도전한 동세종 농협조합장 강영희 후보만 살아남았습니다. 평균과 약간의 우리 조합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섬세함으로 인해 한 분 한 분 대한 거. 한 표 차로 운명이 갈리기도 했습니다. 5선 연임에 성공한 천안 배 원예농협 박성규 후보가 그 주인공입니다. 한 표가 마지막 결정을 이루어준 아주 소중한 표지잖아요. 더욱 겸손하게 저희 발전, 저희 농협발전 조합원님들의 소득 증대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. 새로 뽑힌 조합장들은 오는 21일부터 4년 동안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수매권을 비롯해 직원 채용 등 인사권, 자금 운용 결정권 등을 행사하게 됩니다. 하지만 막대한 권한에 비해 조합장 선거가 토론회도 열지 못하는 깜깜이로 치러지다 보니 금품살포 등 불법 선거가 올해도 반복됐습니다. 대전-세종-충남 선관위원회는 이번 조합장 선거 기간 동안 27건의 고발과 2건의 수사 의뢰, 65건의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.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장 선거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재고를 위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.